아, 힘들어? 맨날 오는 거 뭐 맨날 힘드냐? 쌩쌩합니다. 그나저나 얘는 잘 놀고 있나? 이왕 강건향 왕창 놀다 오지 뭘 내 이런데. 어허, 학교 가야지. 아이고, 학교 그거 하루 빠진다고 안 죽어. 애들은 놀아야지. 아, 그러네, 어? 어, 우리 차례다. 어. 아우, 겨다. 아저씨. 여기 물통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? 우리 차례인데? 아이, 그러면 빨리빨리 와야지. 늦게 오니까 내가 머리를 떠는 거지. 저,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걸렸어요. 뭘 빨리 안 온대? 10초! 1초, 2초, 3. 10초면은 물통 반통은 차고도 남겠네. 먼저 뜨세요 그냥. 여보, 우리 금방이잖아. 여보, 왜 그래? 또 새치겠어? 아휴. 아이고, 진짜. 아유, 죄송해요. 새치. 나 봐. 이봐요. 약수터에도 상도가 있고 질서가 있어. 물 혼자 나오고 있으면 물통 갖다 대주는 게 상도고 질서인데. 뭐 이런 아나무인 아저씨가 다 있어? 뭐? 아나무인? 이 엽현네가 어디 남자한테? 뭐? 다시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엽현네? 이 자식이 어디다 두고 엽현네야? 어머! 왜 멱살은 자꾸 이래요, 아저씨? 이 자식이기! 이거 안 놔! 놔요, 아저씨. 이 자식이기! 아유! 이 자식이기! 죄송해요, 진짜 죄송해요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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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어디서 멱살 질이야! 네 자식이 아주 좋은 거 배우기 하자 좋은 거! 어휴! 아이고, 다음을 봐! 야! 아! 아저씨! 네 자식이나 잘 키워! 너 같은 사유 들어올까 무서워, 영갑탱이야! 야! 이 엽현네가 왔다가 물을 뿌리고 나 같은 며느리 얻을까만에 겁난다! 야! 야! 이 엽현네! 시야! 그날도 비가 내려서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걸